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3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 등 최근 실물지표도 개선되면서 연초의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하면서 반가운 소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기 선행지표입니다. OECD 선행지수는 앞으로 6개월이나 9개월 이후에 경기 전환점을 가늠하게 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상승 중에 있는지 아니면 하락 흐름에 있는지 그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경기 선행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경기 선행지표는 2017년 6월 0.02포인트 하락한 이후에 2019년 8월까지 27개월 연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9월부터 상승세로 돌았습니다. OECD의 선행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히 9월 달에는 0.01포인트 상승, 10월 달에는 0.07포인트 상승, 11월 달에는 0.13포인트 상승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상승폭도 매달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수를 감안하면 지수 상승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인 2020년 3월부터는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통계청의 선행지표에서도 비슷한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 9월부터 3개월째 연속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11월에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99.15 전월 대비 0.4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통계자료라는 것은 조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서는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나온 시점이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자료 출처를 보니까 세종으로 표기된 것으로 봐서 관련 경제부채가 아마 내놓은 자료에 근거해서 기자들이 보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총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동기가 강하게 발휘되는 시점이 지금입니다. 따라서 혹시나 이번 총선에서 여건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경제실정론, 경제실패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려고 하는 여건의 작업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확인받은 바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 선행지표에 반해가지고 실제 경제상황이 어떠냐 다음 질문은 실제 경제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중의 경제상황은 혹한기 혹은 빙하기로 불러도 크게 손색이 없습니다. 가계와 기업들 민간수요를 뜻하는 민간지출은 2018년 3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연속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것이죠. 민간지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민간으로부터 유효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물건이든 뭐든 사지 않는다는 것이죠. 투자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물건이 팔리지 않는 그런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지출이 6분기나 연속에서 감소하는 것은 200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최장기간에 해당합니다. 특히 민간지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민간투자는 2017년 4분기까지 5에서 6%대를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마는 2018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게 되고 2019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9.4%였던 민간투자 증가율은 4분기에 달하게 되면 마이너스 3.8%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실물경제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재고입니다. 재고 지수를 보면 되죠.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이 시장에 출하된 다음에 얼마나 출하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있는가를 나타내는 일종의 경기선행지표가 바로 또 재고 지수죠. 광공업 재고 지수는 최근 2년 사이에 11.6포인트 상승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했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 당시에 재고 지수가 상승한 것이 3.7포인트니까 무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3배가 넘는 그런 공장에 재고가 쌓이게 된 것이죠. 출하된 상품이 시장에 가서 팔리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수요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창고에 쌓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광공업 출하 지수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4.5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 증가율이 8.1% 감소한 주요 요인도 결국 재고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재고가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설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동훈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에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산물이 팔리지 않고 창고에만 쌓이는 양상이 아주 뚜렷하다. 경제 위기 이전에 늘 재고 증가가가 앞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같은 지표를 허술하게 넘겨서 안 된다는 것이죠. 실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김동훈 박사의 진단은 거의 경제 위기에 상응할 정도로 그렇게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OECD나 통계청의 선행지표에 대해서 큰 믿음이라든지 신뢰를 둘 수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경제 실패론, 경제 실정론이 등장하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어하고 감추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시중의 바닥 경기는 거의 밀란 수준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하려고 하는 심리가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았다는 거죠. 심리 자체가 경제하려고 하는 심리 자체가 냉각상태,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뭘 해보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경기의 바닥이 어디가 될지 모를 정도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올해 반도체 경기가 좀 살아나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차라리 또 반도체 경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실기하는 것을 뜻할 수 있겠죠. 또 반도체의 눈이 가려가지고 실상과 달리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뜬금없는 경기 회복론을 전하는 그런 통계를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실물경제 상황과 경기 선행지표 사이에 너무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OECD 선행지표든 통계층 지표든 간에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경제는 혹한기이자 빙하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